평점 좋은 고양이 장난감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 센싱 고양이 장난감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고양이 장난감은 USB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요 모든 고양이에게 적합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뱀 모양의 자동 전자 뱀 피겨가 장착되어 있어 새끼 고양이가 활발하게 놀 수 있답니다 충전 시간은 40분이며 뱀 머리를 탭하여 재생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집사님들도 뿌듯할 거예요 이 제품으로 건강한 놀이 시간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 고양이 장난감 로프 자동 티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고양이 장난감은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문에 걸어놓고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흔들리고 회전하며 고양이의 흥미를 끌어요 10분 동안 작동한 후 2시간 동안 자동 대기 모드로 전환되어요 USB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긁힘 방지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요 고양이의 민첩성과 관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 제품 고양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고양이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다음 주rest Su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